한글자막 by 한효정 끝! 끝났어, 끝났어 200점 아, 농담이고, 아 근데 화면이 너무 예쁘다 빛을 너무 잘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느낌 아 스킬을 좀 너무 귀찮아 아 일어나기 싫다 이런 느낌 오랜만에 렌즈도 꼈어요 아, 여기 안 되나 아 L보다 N이 더 간지야 더 잘생겼어 스포가 스포다 스포일러 스포일러는 모르겠어요 내가 쓰는 노래 중에 제일 진지한 노래 같아 날 귀찮게 하면 정말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큰일을 겪게 돼 4 3 5 5 5 10,000원 10,000원 10,000원으로 올랐어 그새 물가가 올랐어 30,000원 그리고 아, 그럼 다른 곳 가서 찾아보시던가 아 네 아 배가 난 기대고 싶어 푸릉푸릉 위로 누워버리고 It's just time to go 놔버렸을수록 이것 또한 죄가 된다면 더 갈 곳이 없어 더 갈 곳이 없어 난 너의 짧은 환희보다 내가 중요했던 거야 알아야 된 지시보단 거짓을 보여준 거야 성년기, 갈년기 할 순 없잖아 침묵이 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왕 치즈볼이 나왔어요 콤트로 콤트로 오늘 저녁 응 응 어우 뭐 아까 자면서 내 코 고는 소리에 내가 깼어 나 코 고는 소리 들은 사람 자다가 이래가지고 어? 나 코 고졌나봐요 돌아서 누워서 자고 없는데 또 그래가지고 어? 나 또 코 고올나봐요 눈을 나 안고라는데 5시까지 쉬어야지 이리코 잘게요 코 고기 너가 제일 재밌cit 뭐 와보 너가 제일 재밌어 내가 제일 재밌는걸 we 제발 나를 구해주еты 현장 스테이좀 이거нибудь 더 관련보고 remembered a little kid 탈을 벗으면 되게 흰쌈 표정하고 있는 느낌 완전 반짝이야 한 번 더 벗어주세요 탈은 여기서 그냥 지켜내서 여쭤볼 거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탈을 벗어볼게요 여기가 탈을 벗어나서 여쭤볼 거에요 안녕하세요 TV 룩입니다 여기는 바로 저의 스포일러죠 새로운 싱글 스포일러의 트레일러 영상 촬영 현장입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추운 와중에 저희는 또 스팟을 여러분들에게 옮기면서 촬영을 하느냐고 또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0시간 이상 걸린 거 같아요 그렇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영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멜로디가 또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의 영상도 멜로디가 만족할 만한 그런 영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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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저는 이만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일단 우주 속을 뜯으려는 물고기만 해 그래서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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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또 만나요 여러분들 이게